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문학 독자를 위한 금강경. 이 책은 불광출판사의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시리즈입니다. 1번이 금강경, 2번이 법화경, 3번이 화음경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번 인문학 독자를 위한 금강경입니다. 지은이는 김성옥, 동국대 다르마 칼리지 부교수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금강경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대승 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금강경을 알고 싶어 합니다. 금강경의 본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금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라고 하죠. 귀하고 값비싼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네요. 어느 쪽 의미로 보든 금강은 세상에 무엇이든 잘라내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함을 상징합니다. 아마도 중생의 번뇌와 어리석음을 깨트리려면 무엇보다 단단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능이 자를 수 있다는 의미를 살려 현장스님은 능단 금강반야 바라밀다경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야는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란 경험과 사유를 통한 통찰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어떤 것을 알게 되는 지식과 구분됩니다. 또한 마음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모든 분별이 사라진 세계의 모습을 안다는 점에서 일상적 차원의 지혜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라밀 역시 산스크리트어 바라밋다의 음사입니다. 소리나는 대로 바라밀다 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의미로는 대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성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냐 바라밀은 지혜의 완성 혹은 지혜를 통한 완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쪽으로 건너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피안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쪽 언덕을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라고 한다면 건너가고자 하는 저쪽 언덕은 생사에 괴로움이 없는 세계가 아닐런지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는 지혜가 금강경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경이 경전을 뜻한다는 것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금강처럼 자를 수 있는 지혜로 피안으로 건너가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서양에서는 간단히 다이아몬드 숫두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영어는 물론 불어, 도고 등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당나라 육조 해능은 양치강 이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장에 나가 뗄나무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객점에 나무를 날라주다가 한 손님이 읊는 금강경의 한 구절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서 곧바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구절의 어느 구석이 그토록 해능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일까요? 그 후 해능은 오조대사인 홍인으로부터 불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홍인대사의 뛰어난 제자 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종의 범맥이 해능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신수는 부지런히 갈고 닦아 티끌 같은 번뇌가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성을 읊혔습니다. 동자승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해능은 마음은 깨달음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니 어느 곳에 티끌이 물들겠는가 라는 개성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본래 청정하니 닦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본 홍인대사가 깊은 밤 해능을 몰래 불러 금강경을 설하니 해능은 한 번 듣고 그 뜻을 바로 깨우쳤다고 합니다. 사실 불교의 경전은 대부분 부처님께서 선정수행 가운데 깨달으신 말을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 체험의 내용을 인간의 언어나 사유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정에서는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작용이 사라진 곳에서 반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금강경은 모든 언어적 관념이나 분별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일체의 상을 깨트려라 벼락치듯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그 일침은 모든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에 관한 생각을 떠나라 그것은 다만 이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과 사물에 관한 진실 하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캔버스 한가운데 파이프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실제 존재하는 파이프와 그림 속에 그려진 파이프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림 속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이 작품은 그림 속에 담긴 파이프는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파이프가 아니라는 사실, 그 역설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림 속에 파이프를 가지고 담배를 피울 수는 없으니까요. 사물로서 실제하는 파이프와 그림 속 파이프를 동일시하는 우리의 생각은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물에는 온갖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언어로서 사유합니다. 사과는 비슷하게 둥근 모양인 복숭아, 자두와 구분되는 사과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통해 눈앞에 있는 사과를 사과로 분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눈앞에 있는 사과 그 자체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이지요. 애플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과 사물은 아주 단단히 밀착되어 있습니다만 사물의 실제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과를 사과라 부르는 세계 속에서 그것을 실제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이 보고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생각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부르는 이름과 그 사물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소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말과 사물에 관한 진실입니다. 언어와 실제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놓여있는 것입니다. 언어적 표현이 실제의 모습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실제 아는 세계와 언어적 세계의 간극을 눈치채셨다면 여러분은 금강경의 논리, 그 지혜의 바다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OO은 OO이 아니므로 OO이라 한다. 금강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 문구는 언어적 분별이 있기 이전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을 요구합니다. 불교적 지혜는 내 눈에 덧씌워진 모든 분별을 걷어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형상과 이름의 관념을 깨트리고 세상의 실제 모습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근원에는 나아가 있다는 자아의 관념이 한 축이라면 또 하나의 축은 명칭과 사물을 동일시하는 언어의 문제라는 것을 날카롭게 간파합니다. 모든 관념이나 분별을 버려라 모든 명칭과 모양에 대한 분별 그것을 첫 번째로 답하합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것입니다. 이 하나의 가르침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하고 명료하게 반복됩니다. 모든 분별의 타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실제의 모습조차 실상이라는 생각이나 관념을 일으키지 말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불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여 역시 이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보살이란 산스크리트어 보디사뜨바의 음역으로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중생 혹은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한 중생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큰 존재라는 의미인 마하살을 붙여서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생 구제에 큰 서원을 일으킨 자에 대한 존칭인 셈이죠. 그들을 대신하여 수벌이가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수벌이는 지금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했다는 수벌이 그의 질문은 다름 아닌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결국 마음심 한 글자에 압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벌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성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아라한이 되는 것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들을 자신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소승이라 폄하하며 자신들은 더 큰 수레, 즉 대승이라 불렀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 교화의 원력을 세운 보살들을 이상적인 수행자로 삼았습니다. 부처님은 보살에게 보살이라는 관념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보살은 보시를 베풀되 어떤 법에도 머물지 않고 보살해야 한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베푸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이 있다. 그 공덕은 공덕이 아니기 때문이다. 와 같은 설법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거꾸로 읽어본다면 당시 불교 교단에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을 지닌 보살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라고 벼락치듯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 곳에 모으는 것에 뜻을 같이 합니다. 이른바 경전의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다문제일 안안이 경을 읊어 경장을 만들고 지게제일 우팔리가 계율을 읊어 율장을 만들었습니다. 나이든 장노들은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경전으로 인정된 것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구전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백여 년이 지난 뒤 계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승가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전통적인 계율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자 했던 보수파와 당시 현실에 맞추어 해석되기를 원했던 진보파의 견해가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분열을 거듭하여 마침내 20여 개의 부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부파불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법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어 다르마는 불교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하늘의 별이 지나는 데에는 일정한 궤도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연의 질서, 우주가 유지되는 원칙을 다르마로 표현했던 것이지요. 다르마는 이 밖에도 속성, 본질, 요소, 현상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등을 기존에 있던 다르마 개념을 빌어 설명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불교의 독자적인 용법으로 생멸의 법칙을 따르는 현상계의 모든 것을 다르마, 즉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파불교에서는 부타의 설법을 설명하기 위해 이 세 개의 요소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법에 대한 해석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번쇄하고 현학적인 불교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화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떠한 것도 고정된 실체를 갖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재행무상과 어떤 것에도 실체가 없다는 재법무아, 이 두 가지 축은 언제나 불교적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자아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신에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다섯 가지 온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온이란 나무를 쌓아놓은 덤이라는 뜻으로 요소들의 집합, 적집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수레바퀴, 바퀴살, 수레축 등 여러 제목이 화합한 것을 수레라고 부르는 것처럼 다섯 가지 오온이 화합한 것을 중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을 각각의 구성요소로 해체하여 분석한 오온설입니다. 통상적으로 색온은 육체를 의미하고 수온은 감정을 느끼는 지각작용 상온은 대상을 받아들여 떠올리고 사고하는 표상작용 행온은 욕구를 일으키는 의지작용 시곤은 대상을 분별하는 의식작용으로 설명됩니다. 다섯 가지 요소로 해체하여 하나하나 관찰해보아도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온설은 이처럼 무상과 무화의 이치를 통해 인간 존재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모든 관념의 실체 없음, 비어있음을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공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대승불교 공사상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법회가 열리던 날 수보리가 부처님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훌륭하다 수보리요. 부처님께서는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야됩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대승경전의 대표격인 금강경,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마음먹은 자가 보살이 아니던가요? 이러한 보살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런 도입부도 없이 그냥 한 방을 훅 날리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중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생명을 가진 것을 중생이라 부르는데 숫자도 많지만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인간이나 동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개로 설명합니다. 욕계는 욕망과 욕심으로 이루어진 고통의 세계인 지옥, 악위, 축생, 아수라, 인간, 천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색계는 욕망을 벌인 천상의 세계이지만 아직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몸의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무색계는 미세한 물질마저 벗어난 순수한 정신적 세계를 뜻합니다. 그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각기 다른 수명과 특징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천상계에는 천상의 중생들이 살아가고 인간계에는 인간이라는 중생들이 살아갑니다. 3개의 범위가 이토록 광범위함으로 거기에 살아가는 중생 또한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량없고 셀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완전한 열반으로 제도하더라도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은 더욱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요.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브라만교에서 주장했던 아트만에 관한 관념을 뜻합니다. 그들은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었고 모든 만물은 그로부터 생겨났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내면엔 브라흐만의 신성이 깃들어 있으며 모든 생명의 본질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아트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아트만이며 이번 생이 끝나고 다음 생에 윤회하는 것도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 속에 내재하는 아트만을 깨달아 우주의 신 브라흐만과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계아가 있다는 관념은 불교의 한 부파였던 독자부가 개체적 자아를 인정하고 그것을 푸드갈라로 불렀던 것을 말합니다. 중생이 있다는 관념은 살아있는 생명이나 존재에 관한 관념을 뜻합니다. 산스크리트어, 사뜨바의 번역으로 모든 생명에는 그 생명을 주관하는 근원적인 것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자이나교에서 살아있는 생명이나 영혼을 지바라고 부른 것을 말합니다.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에 대항하여 그러한 자아는 없다고 부정했던 사람이 부타입니다. 그는 자이나교의 지바와 같이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영혼이나 자아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온이라는 무더기를 벗어나 어떤 것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분석해보아도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는 무화설은 당시 인도 사회에 도전하는 혁신적 사상이었습니다. 인도의 여러 종교와 사상 가운데 자아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불교가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상도 자아에 대한 관념을 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서양의 모든 철학은 자아라는 토대 위에 구축된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자아에 대한 관념을 인간의 고통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진단합니다. 불교는 나아가 있다는 생각부터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니 불교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을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더라도 보살은 보살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금강경의 설법이었습니다. 자아의 관념을 깨트리는 일은 대승불교의 보살들에게도 가장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보살은 나는 보살, 너는 중생이라는 관념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내가 제도하였다라는 관념을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은 실제로 없습니다. 자아도 없고, 개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아라는 관념을 깨트리라는 벼락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하나의 말에 금강경의 모든 설법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라는 오래된 생각의 감옥을 부수고 나 없음의 이치를 깨달아야 진정한 보살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는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승에서는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여섯 가지 바람이를 통해 보살이 지녀야 할 덕목들을 세우게 됩니다. 보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입니다. 지게는 계율을 몸과 마음에 지녀서 악한 일은 막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욕은 박해나 곤욕스러운 일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정진은 꾸준하게 바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선정은 마음을 바로잡아 고요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일체의 모든 것의 무상함, 괴로움, 실체 없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보시에는 옷이나 음식 같은 재물을 내주는 제시가 있고 가르침이나 진리를 베푸는 법보시가 있습니다. 이 중 법보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시행이 특별한 점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보살의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것을 보충하여 설명하는데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눈, 귀, 코, 혀, 몸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 그리고 마음을 합쳐서 육근이라고 부릅니다. 육근은 외부 세계의 대상들이 들어오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육근을 통해 우리는 바깥에 있는 대상이나 사물을 파악합니다. 형태나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을 지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마음에 떠오르는 대상을 합쳐서 육경이라 부릅니다. 육근이 육경을 만나 부딪히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육식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해 질 무렵 우르벨라에서 불을 섬기는 가섭 형제를 데리고 산에 올라 저녁 노을로 불타는 하늘을 바라보며 비구들이여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색깔과 형태가 불타고 있다. 눈의 인식이 불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말로 불꽃 튀는 세상이 아닌가요? 남들보다 먼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의 인식을 둘러싼 불교적 해명은 그것을 지각하는 일이 나아라는 자아의 관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포착합니다. 괴로움의 근원에는 언제나 대상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만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상을 접할 때마다 갓가지로 분별하면서 욕망을 부르고 집착하게 됩니다. 바깥 경계의 대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향한 욕망의 불길을 거두어야 합니다. 안과 밖이 모두 고요할 때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법이란 부타의 가르침 불교의 진리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삼법인 사성제 등을 모두 법이라 부릅니다. 초기 불교 경전은 선한 법은 마음에 지니고 선하지 않은 법은 버리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경에서는 법이라는 관념도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승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더러움을 버리고 청정함으로 나아가라고 말했지만 대승 불교에서는 더러움도 청정함도 본래의 성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깨끗하게 닦아야 할 것도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었습니까? 대승 불교는 이제 모든 분별을 버리라고 외칩니다. 선과 악 깨끗함과 더러움 오른 것과 그른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사고방식을 날려버립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은 법이다 저것은 법이 아니다 판단할 때 그러한 생각에는 언제나 나라는 관념이 깔려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보기에 내 느낌에 내 생각으로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법이라는 관념을 갖는다면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과 진리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법이다 라고 보는 순간 어떤 진리와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이도 인정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다 라고 믿는 순간 다른 어떤 종교와도 공존할 수 없으며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한 관념만큼 뿌리 깊고 무서운 것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아닐런지요. 금강경에서는 그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법이라 부르는 것조차 하나의 이름일 뿐입니다. 해탈과 열반 역시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이것은 전유경에 등장하는 뗏목의 비유입니다.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뗏목은 귀하고 소중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을 건넌 후에도 그 뗏목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피안의 저편으로 강을 건넜거든 불법이라 할지라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법과 법 아닌 것을 분별하는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승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입니다. 여래는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글자 그대로 분석해보면 그와 같이 오신 분 이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가신 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부처님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여래의 형상이 여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릇 형상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니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여래를 볼 것이라는 구절이야말로 금광경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구개가 하나 있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사뜬 길을 걸을 뿐 여래 볼 수 없으리. 형상과 소리를 줬지 않아야 합니다. 색신으로서 여래의 몸을 볼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서나 빛나는 부타의 가르침 즉 법신으로서의 여래를 보아야 합니다. 법당에 계신 부처님 형상을 보고 기도하는 일은 물론 복을 짓는 일이지만 그 형상에 의지하여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마음속 번뇌와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법당의 불상 속에 부처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여래의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옛 선사들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의 타파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부처가 되었든 여래가 되었든 어떤 것에 마음이 집착하는 순간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기로 발심했다고 해서 곧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수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행자에게는 깨달음의 입구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흐름에 들어간 자라고 부르고 이를 수다 원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살려 예류 임류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한 수행자가 이제 막 수행의 흐름에 들어간 것입니다. 등산로 입구를 제대로 금강경 라고 의역합니다. 이 단계 수행자는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지만 미세한 업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욕계에 한 번 더 돌아와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유네의 굴레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되돌아오지 않는 자 아나함 불레 불환 이라고 합니다. 미세한 업의 습기마저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유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인 네 번째 단계는 공양 받을만한 이 아라한 입니다. 응공 이라고 합니다. 사찰에 가면 나한전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아라한을 모셔놓은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죽이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살 적 이라고 합니다. 도둑을 죽이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온갖 번뇌들을 도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모든 번뇌를 없애버렸으니 아라한은 수행의 단계에서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네 가지 단계를 소승사과 라고 부릅니다.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의 수행체계를 조직화한 것으로 초기 불교 당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살 보살은 보살이 아님으로 보살이라 한다. 보시는 보시가 아님으로 보시라고 한다. OO은 OO이 아님으로 OO이라고 한다. 모두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이 부정의 논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언어적 세계가 실제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설파합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OO이라 불리는 것이 다만 이름일 뿐임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이처럼 언어적 분별 이전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트려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세계에 도달하는 길은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부정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 이것이 보시라는 생각 이것이 복덕이라는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려줍니다. 부정의 방식을 통해 어떤 생각이나 관념 그 어디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양나라 무재가 달마대사를 모셔와 자신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물었을 때 달마대사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아무런 공덕도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재는 호법 대왕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절을 짓고 탑을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토록 많은 불사를 했는데 아무런 공덕이 없다니 무척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근본 근본 근본적으로 나는 수도 없이 많은 절을 짓고 탑을 쌓았다는 생각에는 아상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우쳐주려고 달마대사는 양무제에게 딱 잘라 말한 것입니다.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져 일어나는 모든 행위나 조작을 유일화 한다면 아무런 행위나 조작이 없는 것을 무의라 합니다. 열반은 대표적인 무의법 입니다. 불교에서 최고의 공덕은 무의의 복덕을 짓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절을 짓고 탑을 세우더라도 그것은 유의의 공덕일 뿐입니다. 그로 인해 얻게 된 복덕은 인연이 다하면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의의 공덕은 생멸의 변화가 없는 것이어서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을 베푸는 무의의 공덕은 물질적인 보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짓는 불탑이나 사원은 아무리 많이 지어도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지겠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짓는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집착을 버리고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진실된 말씀일지라도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참된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래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여래가 설한 법이 있는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수보리는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여래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답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얻은 바가 없다니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탈하게 짝이 없는 반전입니다. 첫째, 부처님 말씀은 대기 설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법을 설하셨으므로 정해진 어떤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둘째, 얻어야 할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에 매달리는 그 마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어딘가에 법이 있다는 생각은 법에 대한 실체론적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또한 강박적인 집착을 불러옵니다. 녹여원에서부터 쿠시나가라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40년 설법이 있었지만 열반에 드실 때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진리이다 라고 하여 따로 남기신 바도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것이 여래가 남기신 법이다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로 넘쳐났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중생들은 여래의 법에 꽁꽁 묶이고 마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방식대로 말한다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만한 것이 없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래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곧 여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꾸짖고 계십니다. 깨달을 바가 없음을 아는 것 이 역설이 곧 깨달음입니다. 내 마음을 가리던 구름이 사라지면 마음은 본래 평온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번뇌로 얼룩진 사이에도 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본래의 마음을 보는 것에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 설한 바가 없다. 라는 금강경의 논법에 익숙해지셨나요? 금강경은 모든 종류의 관념을 타파해 왔습니다. 자아에 대한 관념, 대상이라는 관념, 법이라는 관념을 종행무진으로 깨트려 왔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보살이라는 생각도 열애라는 생각도 공덕이나 보시라는 생각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OO은 OO이 아님으로 OO이다 로 시작된 금강경은 이제 얻을 것이 없다. 설한 바가 없다에 이르렀습니다. 자칫 불교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강경을 절반만 이해한 것이 됩니다.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여전히 언어적 분별에 갇혀있다는 증거입니다. 무화설의 의미는 있음에 대한 대척점으로서 없음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있음과 없음의 분별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는 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의 경험적 자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무화설의 의도는 아닙니다. 무화설은 자아의 유무를 따지는 형이상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짓된 자아의 관념을 걷어내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자아의 완고한 틀은 좀처럼 깨지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충격 용법을 썼습니다만 불교의 바른 견해는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아는 우리의 생각과 같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자아를 상정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생각과 관념입니다. 이름일 뿐인 자아의 개념을 실체화하고 나아라는 고정된 관념 속에 스스로 갇히는 일을 말합니다. 외부 대상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물이란 다른 것을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연기적 존재임으로 독립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물의 실체 없음 즉 공성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물의 실상을 말해줍니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인과 조건으로 하는 연기적 존재라는 것이지요. 공성이란 곧 연기인 것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은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중도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중점은 있음과 없음 옳고 그름의 모든 상대적인 분별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오지않은 미래의 일에 매달려서 현재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얻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것을 찾으려고 밖으로만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미 사라진 과거의 일을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아파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느라 우리는 현재를 놓치며 삽니다. 과거에 대한 회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모두 내가 만든 생각의 집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허망합니다. 그러니 금강경에서는 어떤 관념에도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관념에도 색, 성, 향, 미, 촉, 법 그 어떤 대상에도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법에도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실상의 모습조차 실상이라고 부를만한 것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일체의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금강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구개 입니다.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는 생겨나자마자 사라지는 것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실체도 없이 비어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일들은 꿈과 같습니다. 기쁨이나 슬픔, 사랑이나 미움은 모두 마음이 빚어놓은 것들입니다.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져 생겨나는 하나의 사건이죠. 만들어진 것이니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영원하기라도 할 것처럼 욕망하고 집착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의 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의 모습은 내가 본 대로 실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영처럼 그림자처럼 그 실체는 비어있습니다. 결국 금강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지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실체의 없음 비어있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와 같은 공성의 자각은 인간의 삶이 지닌 괴로움을 없애고 저편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지혜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 길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세상은 나라는 자아의 관념이 투사한 환영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삶의 고통과 슬픔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초기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에서는 행복을 몸에 병이 없는 것, 마음에 욕망이나 증오가 없는 것, 굶주림이 없는 것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잘났다는 우월감도 없고 남들보다 못하다고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색에 집착하지 말고 귀로 듣는 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냄새와 맛, 감촉, 마음의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강경의 말씀이 더없이 귀하게 다가옵니다.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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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 그 어디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랑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추구하되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일조차 마음이 묶여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인문학 독자를 위한 금강경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인간이 인간이 깨우치지 못하는 이유는 훈습된 관념에 사로잡혀 그 관념의 눈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이다. 제 명상 선생님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말입니다. 고깃집에서 숯불구이를 먹으면 내 몸에 고기와 숯불 냄새가 배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훈습된 관념이란 태어나서 지금까지 환경과 교육과 경험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학습되고 축적되어 굳어진 의식적인 그리고 무의식적인 관념들 생각들 의식들을 가리킵니다. 이 훈습된 관념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관념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내 생각 같고 나 같고 마땅한 진리나 진실 같고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하기 때문에 의문을 품거나 근거를 질문하는 것조차 우습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 훈습된 관념의 눈으로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생 전체가 훈습된 관념의 노름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관념의 바다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훈습된 관념들은 진정한 삶을 가로막는 거대한 담벼락 과도 같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 우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인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제 안에 훈습된 관념들을 깊게 사유하다가 문득 제가 제 안에 품고 살아온 의식이나 관념 생각 욕구들이 죄다 훈습된 관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여러 번 같은 말씀을 선생님께 들었고 여러 책에서도 보았지만 저 스스로 체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한 순간 갑자기 깨질 듯한 두통과 현기증이 시작되었고 몸이 풍선처럼 가볍게 공중에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통과 현기증은 며칠 만에 가라앉았지만 허공에 떠있는 듯한 가벼움과 시원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훈습된 관념의 늪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저 인식하고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무척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오늘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금강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지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실체 없음 비어있음 에 대한 자각 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공사상 에 대한 가르침 이죠. 공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관념 특히 훈습된 관념의 늪에 빠져 허우적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관념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항상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과 나를 최대한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이죠. 내 생각과 느낌과 기분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를 관찰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세상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이나 쇼보다 흥미진진합니다. 그 재미를 당신께서도 꼭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그것들이 진실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자기검열이라고 할까요? 사람은 모두가 자기 생각은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믿고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죠. 내 생각에 대해서 이것은 진실일까 사실일까 하고 의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훈습된 관념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동적 사고와 관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생각과 관념과 판단과 감정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탐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저의 경우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지금까지 100대0의 스코어로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냥 내 고집이었던 셈이죠. 또는 훈습된 관념일 뿐이었습니다. 나를 관찰하고 내 생각에 의문을 품고 그것을 검증하는 이 3단계는 한두 번 혹은 한두 달 한다고 되지는 않는 듯 합니다. 혼습된 관념을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교신자가 되거나 산속에 혼자 사는 도사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저 더 나은 사회를 통해 더 행복해지고 더 현명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리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스트레스는 영에 가깝게 떨어지고 머리는 가벼워지며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런게 마음공부의 힘이 아닌가 싶네요. 이제 일주일 후인 2023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서울 교대에서 마음공부 특강이 열립니다. 제가 8월 1일에 올린 감정해부수업 특강 초청 영상을 보시고 많이 오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엔 또 몇 분이 관념지옥에서 해방되어 행복해지실지 기대됩니다. 내가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남들이 행복해지는 걸 목격하는 것도 정말 큰 기쁨과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